부산이고요, 시끄럽죠? 워터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분 없다고 하셨는데... 아, 이거! 오늘 일단 인터뷰 요청해줘서 너무나 현장에서 인터뷰 요청해줘서 도구하고 잡담, 원래 여기 이렇게 대기할 때 뭐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팀장님이 제어를 안 한다고, 이미 다 놨다고 아, 알아서 해라 왜 그러는 게 이거, 진실인가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 중에서 그럼 제일 말 안 듣는 멤버 누구예요? 사실... 나... 야, 야, 넌 염심지려! 야, 넌 진짜... 너 염심지려! 진짜로? 그냥 얘기해봐요 저? 둘 중 하나 아니야? 둘 중 하나? 누구? 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아니, 나 사회생활 잘해! 야! 나 잘 들어, 생각나! 아, 진짜 소윤씨가... 그냥 영원히 계속 나가 있네 지금 내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텐션이 엄청 높아요 아, 많이 들어요 네 소윤씨가 아까 이거 소윤씨는 텐션이... 어째 왜 이렇게 텐션이 갑자기 높아지지? 어, 진짜... 연예인이야, 진짜 다들 불괜찮은데, 불괜찮은데 불괜찮은데 깜짝 놀랐어요 야, 범위라고 있잖아, 범위라고 있잖아 아니, 아까 옆에서 분명한 그 카톡으로 대화했거든요 왜? 왜, 무슨... 소윤씨가 유스케 나와가지고 어, 저희 이제 블록빛 알리나 커버를 해주셨는데 아, 진짜 너무... 아, 맞아요 너무 인상 깊게 네, 보셨어요?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강해봤죠? 저랑 또 백간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왔어요 아아아아 일단은... 어떤 부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어디가 매력있냐고? 버리카 바리 여기?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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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안 빠지면 아, 이거 시키면 못해 안 빠지면 안 빠지면 뭔가 그런 커버 같은 거 할 때 러비 언급도 많이 해주시고 제 언급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와, 그래, 해주시는 이유 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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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죠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너무... 너무 팬이고 뭐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라고 해서 아, 그럼 다음에 블록비 선배님 노래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 감사합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해야겠다 I'm fucking tumble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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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시키면 이건가? 아, 진짜? 아, 진짜? How... 예 톰보이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건데 꿈 꾸고 톰보이가 잘 될 줄 알았다고 아, 그 꿈 일단은 좋은 꿈은 아니에요 어? 나 못 들었어 근데 근데 이거 어차피 진짜 근데 진짜 총격 받을걸요? 아, 얘기해봐 왜 안 들을래 우리 다 차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났어? 어, 사고 났어 엄청난 사고 났어 대박 근데 원래 폼을 다 반대니까 근데 그 꿈 을 꾸고 다 사고가 나서 이거 잘 될 줄 알았다 네 뭔가 just 내가 나쁜 꿈 꾸며면은 잘돼요 오오오오오오오 그럼 꿈 다 반대라니까 들건 꿈에서 나 보면 꼭 죽여 주세요 하하 진짜 잘 될 된다 여기 다 예거 Even subsequent 우리 각자 이제 무대하는데 아이돌도 무대하고 나도 무대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같이 무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곡으로 하면 좋을까요? 세뇨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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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에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요?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짬이 지금 얼마나 됐는데. 마지막 질문. 딱 했다. 인타임 딱 맞춰서 끝냈네.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코가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노래 어땠어요? 다음 노래. 제가? 여자아이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지. 진짜로. 진짜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활동할 때. 한 번 스테셜 부르면 한 번. 음악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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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방송에서. 그 약간 오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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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는 원래 처음엔. 처음인데 나하고 그 프렌디쉽이 약간 있었는데. 그러면 쇼케이스?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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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으로 갈게. 인터뷰. 오오오오오. 이거 만난 건. 나 얼마나 남았어 지금. 이 평지 하는 거 아니죠? 마지막 곡이어서. 3번 뒤에 바로. 아 오케이. 3번.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정신없는 컨텐츠가 아닌데. 여기 지금. 공연장 컨디션도 그렇고. 이제 무대하러 올라가요.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따가. 멤버님 무대할 때 저희 올라가도 돼요? 무조건. 안 올라오면 그러면. 나도 심화할 거야. 안 올라오면. 칠게요. 우와 저. 저런. 포털이네요. 포털이네요. 와. 와. 수고하셨다. 너무 고마워요.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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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